1월 2일 일요일 수적 열세 여왁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성경에서 기도온의 이야기는 놀랍다. 하나님은 기도온에게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에 맞서 싸우라고 명하셨는데 3만 2천명은 적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였다. 성경은 적군을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다고 표현한다. 이렇듯 기도온이 이길 확률은 매우 낮았는데도 하나님은 기도온의 군사를 삼백명으로 더 줄이셨다. 기도온은 삼백명을 데리고 엄청난 군대에 맞섰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은 왜 기도온의 병력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셨을까. 3만 2천명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대거 이탈한 뒤에 남아있던 1만 명을 데리고 승리했어도 눈길을 끌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그런데 기도온이 눈앞에 어마어마한 적군을 고작 삼백명으로 물리쳤다면 이 승리의 비결은 단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앞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을 놔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치유이다. 한편 다윗의 인구 조사는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인구 수요를 확인했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과 번영, 행복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바라신다. 기도온처럼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보잘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넘볼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에 있는 권순범, 강지희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베이툰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